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오랜만이죠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 저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? 바로바로 제가 오늘 프로필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혼자 스케줄 오는 게 처음이라서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재밌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착은 블랙착이거든요 약간 시크하고 보도하고 섹시한 그런 느낌으로 가면서 있어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? 감사합니다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첫번째 옷 스타일이 되게 자주 입는데 사진 찍고 할 때는 평소대로 입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약간 처음에 섹시 입은 줄 알았는데 섹시 옷이랑 약간 엔지였더라고 엔지가 필요한 건데 마음에 드는 게 많은데 다들 오른쪽 얼굴이 예쁘다고 해주시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왼쪽이 예쁘거든요 근데 제 별명도 왼쪽이 더 예쁘다는 별명이거든요 어려워 누구 싶다 한혜야 응? 방금 이렇게 말했지만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이랑 헤어메이크업 선생님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낯설지 내 얼굴이?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? 샐러드 한 볼에 사서 그거 아침, 점심, 저녁 뽑으면서 나눠먹고 진짜 제가 살이 급져서 급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티가 나는 것 같아 내 기분이 아닌가? 잘 찍으셔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몇몇 개 정말 우와,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싶을 정도로 잘 찍어주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발탁됐으면 좋겠네요 그 사진이 선정됐으면 좋겠어요 어? 근데 준비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 바람입니다 저의 바람이 여행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진은 되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의 프로필 촬영은 세 번째 촬영까지 무사히 끝났습니다. 자 보로야 자 앗고, 와 와 와 와 와 했어 얘 이름은 소보로고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름까지? 어..네. 보시다시피 그..제 사진에 보로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. 보Over가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땅 맞게 와줘가지고 보로랑 사진촬영도 하고 너무 기뻤어요 아이고 처음이죠 제 프로필 사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? 비하인드는 이랬답니다 자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샤브샤브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사진 예쁘게 찍었으니까요 샤브샤브를 먹고 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 소보로구요 유리언니가 죄송해요 저 제일 좋아요 유리언니 사랑해요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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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